오늘 시간에는 비둘기같은 성령님이란 저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질서 가운데 역사수연 하나님입니다. 특히 교회는 뭐냐? 그 거룩한 질서 속에 자신의 삶을 순종함으로 받드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충전을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 거룩한 질서 안에 하나님을 배우신 그대가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께서 요당강의 오사 갈림기이로부터 요당강의 오사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보호받으셨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용서받을 죄가 있어서 제 말으로 나오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한 달 피도분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침대 행위를 왜 예수님이 하셔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경우도 이와 같은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게 되면 교회의 목사님이 혹시 나보다 나이가 적어도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그분 앞에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이걸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해주시죠? 그러면 예라고 겸손히 순종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교회 앞에서는 신분 보화를 막론하고 주의 종의 말을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사를 다녀서 혹시 교회를 옮겨보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옮기게 되면 항상 그러지요. 이 교회에 오시면 새신자 교육도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교회에 안수집자 나는 잡는데 무슨 이 교회에 와서 새신자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다니면 되게 그냥 다닐 게 아니라 그냥 받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물론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나는 그렇게 실용상 상관없이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왜 교회에 가면 굳이 가면 그 교회에도 새가족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가 있었는데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1부 예배가 7시 반, 2부 예배가 9시, 3부 예배가 11시, 4부 예배가 1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부 예배 때, 나이 씨드신 남자, 한국이 비슷하신 분이 2부 예배에 나오셔서 앞쪽에 가까이 앉아계시더라고요. 그 앉아계신 분이 앉아계신 분이 무게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분이 다른 교회에서 장로지품을 받으셨는데 이사를 오셔서 거쳐서 못 가게 되니까 이산 명성교회라는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6개월을 한 번도 안 마시고 그 자리에 2부 예배를 다 그리시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그 분을 보시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분이 어떤 분입니까? 다른 교회에서 장로지품을 받으셨는데 이사를 오셔서 이곳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요? 참 우리의 성실이 잘 나오시는 분은 좀 지켜보다가 기도를 시킵시다. 그래서 한 6개월 지나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산 명성교회의 후교육장, 정겸준 목사입니다.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신 게 상당히 되셨는데 목사님께서 보시다가 장로이라는 직분을 가지셨다는 종종을 해드려야 합니다. 마음으로 2부 예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2부 예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알겠다. 저희 교회에서는 기도를 할 때 꼭 기도문을 써서 기도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옛날에 이렇게 해온 방식인데요. 그렇게 기도문을 쓰셔서 준비를 하셔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던 분은 그래요? 네, 우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기도자가 올라가고 그래서 기도를 하시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그분이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보니까 기도문을 써온 게 아니라 그냥 와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이산 명성교회에서는 그런 예가 없거든요. 그런데 항상 기도를 미리 준비해서 써서 하는데 그냥 와서 범상을 하니까 하다가 아버지 주여 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기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게 돼서 그중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모님 기도문을 쓰셔서 이렇게 기도를 쓰셔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저는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셨군요. 저희 교회의 강생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성령의 감동을 하는 것이기 써서 기도하면 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러시냐고. 그러니 듣고 보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잖아요. 그쵸? 기도가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기도문을 선선하면 성령이 이렇게 그때 감동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한 상태에서 올라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이 천만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 두 번째 얘기가 저에게 충격적이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느냐 기도문을 쓰지 않고 기도하면 주문 부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모인 자리에 주문 부환하다고 하면 저기 창세부터 여왕이신 때 왔다 갔다 하다라고 하면 5분 10분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된 언어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과의 핵심부분을 미리 준비하여서 쓰게 써서 기도하게 되면 핵심부분을 간략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령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만 역사하고 미리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함을 했을 때는 성령이 역사 안하느냐 저한테 그러시오. 그래서 내가 그때 충격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네 이게 교회의 질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AB 26명경 로단강 건너편 대단위에 예수, 크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선지자 인간의 피종에 부른 선지자에게 세례를 받으며 오시고 있는 것이 오늘 동문의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실 그 자리에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응집했는지 어떤 황하다 그림을 그렸어요? 많이 왔나요? 여러분도 한 사람 들어있죠? 여기에 보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있는데요 그 중에 세리들도 들었어요. 세리들도 세리들도 백성들이 세금을 착취한 사람으로서 세리도 들어있어요. 세리도 들어있고요. 세리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도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막 강포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그거 용서 받으려고 이 세리로 세리를 받기 위해서 그게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를 암박 한삭고 뒷쪽으로 물러나면서 세눈을 또 감시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어요. 그들은 뭐냐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들이 파손한 사람들이 거기에 와있습니다. 제스앙도 레빙도 바리세인도 사두개인도 거기에 와있어요. 그래서 한참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보낸 그 있었나 아니면 누구 엘리안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이 세대의 요한이 군중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회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살지 않게 된다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말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뭇뿔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하나님께서 지급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을 이 시간에 겸손히 고백하고 이 대기의 세대를 받으므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표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장면을 보호해 준 사람들 가운데 좋지 않은 신선으로 바라보는 자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또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요 누가 여러분들을 임박하 진원을 폐하라고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도 별개 합당한 열매를 냈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뇌이완이 한마디 더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세뇌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 주위에 오시는데 그는 성령과 물로 여러분에게 세뇌를 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분이 와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어? 여기 사람이 세뇌이 온다고 뛰어난 분이 와있어? 누구지? 한국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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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거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군중들 사이에 끼어서 있는데요. 세뇌를 주다가 연설을 들 때는 다 앉아있었는데 세뇌를 받으려고 하니까 줄을 서야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많은 사람이 저 줄을 서서 딱 예수님도 그중에 한 사람으로서 줄을 서서 딱 이렇게 와있는거에요. 너가 세례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너의 사회를 시작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신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거기에 와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줄을 이렇게 딱 봤어요. 한 장으로 써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고위쯤에 인사인데 어떤 서류를 들으러 갔어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서류를 들으러 갔는데 여러분이 시약이에요. 그러면은 줄을 서서 기다리죠. 그날 동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울어 몰려왔어요. 줄어버리니까 동사무소 바퀴가 줄 서있는데 출퇴품도 떠있죠. 아니면 딱 들어가서 제가 신장입니다. 그래서 어휴 동장님이 나오시라 아니요. 그냥 여기서 무시하시게 내린 성에 어휴 이리와 신장입니다. 일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고위쯤에 안되봐서 잘 모르시죠. 그냥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딱 줄을 서고 기다려요. 한사람 안가고 한사람 안가고 한사람 안가고 한사람 안가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자존심이 좋겠죠? 네? 그 생각을 해보시라고 한사람 가고 한사람 가고 이렇게 가면 그래도 그런데요. 그 장면을 보니까 어떠한 놈이 세치한 놈도 있네. 언제 한다고 내가 오늘 집에 큰 손을 계약을 내려야 일이 있어서 세치한 놈이 거의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내다보니까 어떻게 세례를 가면 세례요란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장면을 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세례요란 앞에 요단강은 30m 정도 돼요. 물 높이는 허리춤에 물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한사람씩 줄을 서서 세례요한 앞에 가게 되면 세례요한 앞에 자신의 주의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3장 5절도 6절을 말씀해 봐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 얘기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은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와서 어떻게 했느냐 6절을 보니까 자기들의 주의를 어떻게 했어요? 잘못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 앞에 딱신자 전사는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내물에 가뭄했습니다. 가뭄했습니다. 당신도 세례를 받고 나중에 그리스도 오시면 용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그에게 머리에 손을 닿고 용서를 닿았다가 다 이제는 당신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두번째 나는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빼먹어버렸습니다. 이제 몇달째 내가 빼먹었습니다. 당신도 세례를 받고 제 용서를 받으시오. 또 한사람이 저는요 오늘 사기처럼 보여 안아프고요 지금까지 당신도 세례를 받아서 제 용서를 받으시오. 예수님 언제 끝날지 못했어요. 한 마디씩 다 한 마디 예수님께서 야 좀 그때는요 좀 알아서 와주는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까 세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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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세례를 세례 세례를 생각해왔을 이왕 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hyster고요 되는데 Einstein limite 그리고 죽었려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志 그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아니요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실 세례요완이요 세례요완이 세례를 베푼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백성을 회개하라고 세례를 베푸는거 아세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로 31절 잘 못하신분은 강해쌈을 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로 31절 세례요완이 세례를 줄려고 했던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세례를 주는게 한 목적이 있었어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하는듯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아멘! 세례요완은 무엇 때문에 거기 왔냐 하면 세례요완의 사명은 다른게 아니라 세례요완이 언젠가 오게되는데 그 메시아가 오게되면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라고 모든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그 사람이 메시아입니다라고 드러내는 일이 세례요완의 사명인거에요. 그러니까 세례요완은 언제까지 세례주고 있을거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례주고 끝나는거에요. 아시겠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도록 지금 세례를 베푸고 있는거에요. 알겠죠? 그 사람이 자 보세요. 세례요완 인간이 세례를 베푼다고 세례를 준다고 세례요완은 뒤에 용서가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돼요.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것이 사람이 용서해주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라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세례를 몰라요. 성령께서 단지 가르쳐주는 것이 그거를 모시게되면 보이시죠? 성경말씀 영암공론을 찾아볼까요? 그런가입니까 1장은 열어봐요. 여긴 쓸데 아닌데 자 1장 31절 33절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긴 다 나옵니다. 1장 여왕국 1장 32절 34절까지 여완이 시작 여완이 또 전우나 얘기해 내가 보내 성령이 비록이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 의해 머물렀다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누군가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는 그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나 성령님이시나 그렇겠죠? 하나님이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요완도 세례를 좀 베푸는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를 이분이 메시아라고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세례를 베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사명이 그의 사명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왔을 때 그 예수님은 벌써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느낌으로 안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안게 뭐라 하지만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신이 나의 세례를 어떻게 받으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나의 세례를 어떻게 받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베푸고 있었으면 옥신당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세례를 확실히 안으로써 나중에 그 세례받고 올라올 때 비둘기같이 레전모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사명이 세례요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거든요 예수님이 왔으니 그분한테 자신을 쪼어뜨리며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세례를 세례를 그분이 왔으니 어찌되나 당신에게 당신을 나랑 드러내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드러내면 하는 것이니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자격도 없고 나는 당신에게 주의시켜줄 죄도 없으니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당신이 나의 죄를 위해선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요 라고 세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하나님께 지시를 받았으니 너는 세례 요한의 앞에 났어 세례를 받아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백마들이 선진 그다를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꾸 안 된다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그어두는데 그것이 그 말씀 말 때문에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시작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리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아멘 제가 원문으로 이것을 좀 지겹을 해봤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리를 이루는 것이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이 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는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세례요한 앞에 가서 그런 세례를 받으셔야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무릎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세례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이 한마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질서에 하느님이신 것을 드러내려 하시려 세례요한 앞에 바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의 말라비 선지자라는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 예시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출현했기 때문에 오원배 선지 오원배 선지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다녀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세례요한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보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의 사이로 싹 무시하고 내가 왔는데 내한테 무릎 꿇어 너도 나를 존중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약하고 있는 그 주의 종에 대한 권위를 다행히 인정해서 죄가 없어도 그분이 하는 일에 분손이 받기 위해서 주를 서서 시간이 되면 한 발자국 시간이 되면 한 발자국 가서 그분 앞에 갑니다 두번째는 예수께서 이제 목수의 삶을 마치시고 흔내시고 세상죄를 지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한 길을 새로 시작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곤 10장 38제 예수님께서 세뇌에 관하여 그의 세뇌 가운데 살아생대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얘기했냐면 야곱과 요한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니까 무슨 왕이 되는 줄 알고 우편작변에 나를 좀 앉혀주세요 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나의 받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세뇌를 받을 수 있느냐 또 물어봤더니 야곱과 요한이 예 우리는 주님이 받으라고 하는 세뇌와 아니 잔을 마시고 세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얘기가 그래 너희가 그럴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좌우편에 앉은 것은 누구를 예의되느니 하나님이 주실 고난에 속한 것이니 나에게 달락하지마 그때 세뇌를 처음으로 언급하셨어요 그때 잔이라는 말을 썼고 세뇌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잔이라는 것은 고난의 잔이예요 예수님의 장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세뇌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세뇌라는 것은 그때는 진례였습니다 세뇌가 아니라 물속에 풍경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이전의 모든 과거를 죽이고 그리고 삶은 사람으로 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석께서 세뇌라는 의심은 죄를 사는 의식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제 30년간 목소로서 부모를 공개해 드리는 인생의 사연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연을 위한 사람으로 새출발하기 위해서 내가 죽이고 하나님이 사명을 위한 그 사명으로 살기 위한 첫 시작으로서 내가 평소에 이 삶을 시작합니다 라는 의미로 세대와 나 앞에 가서 세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번째는 하나님은 당신 아들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동네 동탄에도 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제일인 예수다 보혜사다 그런 주장하는 교회가 여기 있어요 이 단계에 창기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sb에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또 박누구누구라는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메시아 예수님의 구속상으로 이루지 못하는 걸 이루기 위한 제빈 예수라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못 깨달아서 자기가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와서 예언대로 이사야 43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화기 3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사자 내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 그로서는 소개하는 그가 예수님을 소개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글을 세운 것이니 골박에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내가 메시아가 앞으로 섬기라고 다 갑자기 저뿐이다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이 어느 날 깨달았어 예수님 깨달아서 야 내가 메시아에게 간다는 성교 이런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나는 사랑의 사랑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요한하고 예수님만 지금 있습니까 온 사람들이 거기 지금 다 보고 있습니까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두 서서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때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요한에게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거기에 가게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지는요 세례요한을 돌려다가 예수님을 메시아하고 선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절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지를 세례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립고 세례요한에게 fiscal 일이 모rar보니까 그렇게 하게되는 SUV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시 pipeline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회장직을 갖고 있던 계절 우리는 교회 와선 우리 시합의 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회장직을 갖고 있고 박사 신원을 받는 날제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질서 속에서 복사하시게 됩니다. 제가 그 장모님에게 백목사님 얘기를 듣고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복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어느 때나 역사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강단에 올라가서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기도 담당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시를 미리 주거에 나가니까 받았다고 한다면 미리 그 직부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하고 기도를 준비하면 이 기도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간절히 마음 쓴 것을 기도로 써가지고 그렇게 강대상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읽었으면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예식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기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이제 교회 안 갑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 안 갑니다. 저는 그 사건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과연 지금 어떤 거룩한 질서 가운데 성령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필요로 뭐라고 해야 되는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초고 앞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역사하십니까? 거룩한 질서 앞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마음만 복을 주시는데요. 그게 오늘 본 말씀 나와있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 수 있세 첫째요. 하늘이 열렸어요. 무엇이 열렸어요? 하늘이. 그러면 그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400년 동안 하늘이 닫혀있어서 이스라엘 문장에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가 상당히 안되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기도가 상당히 안되어있는 것은 하늘이 열리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게 되면 그 사이로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랬으니까 생애와 하나님 앞에 피도 없는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도움도 하고 줄 서서 기다려서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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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해되어 보셨어요.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세대만의 세대를 봐주시고 딱 올라오는 순간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주목해서 글을 보는데 왜? 갑자기 핸드폰이 환하게 밝아졌으니까 환하게 밝아지면서 거기에서 영농한 빛이 비치면서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전체는 안했겠지만 비둘기의 형체로 저기요, 저기요. 비둘기의 형체로 그런 형체를 크게 작게 가지고 쏟아져내면 이 예수님의 머리가 확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이사야 61장 1절을 나중에 나사리 회장에서 이 주님을 얘기하세요. 성령이 세대가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었어요? 비둘기같은 성령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도 물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기름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같은 성령이 있어요. 성령에 다섯 가지 이런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성령이에요? 어떤 성령이에요? 비둘기같은 성령이 그렇게 쏟아져나는 거예요. 성령 세대가 고전하는 것인데 왜 많은 성령 세대가 불과 같은 성령이라고 그러지 왜 그때 비둘기같은 성령이었냐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 비둘기를 딱 한 번 얘기하셨어요. 마태복 10장 신문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백처럼 지해놓고 비둘기처럼 숨겨라. 그의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능력으로 보나 출생면에서 보나 세대의와는 천하자이라 한자면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질서 가운데 자기가 겸손히 그 앞에 나가 그분 보다 어린 백성처럼 총처럼 그 앞에 가서 겸손히 거룩한 질서 가운데 세대를 받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순수한 필요한 성령을 그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을 살이니까 그의 그 순수한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은 성령으로 그래서 그가 깨끗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여도 죄를 짓지 않냐고 그 비둘기같은 성령으로 말이냐고 죄를 짓지 않냐고 사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봐요. 세 번째입니다. 17절인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여 내 기뻐하는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요. 예수님만 들었을까요? 그 뒤에 모이는 모든 분중들이 다 들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만희가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들었습니까? 쥐었을 수도 얘기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그때 그 장면을 보았다. 공개적으로 들었을까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비둘기처럼 그를 내는 것을 보고 이분이 바로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라고 승관할 수 있어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신이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가 간단하죠. 여러분 신발끈을 메고 푸는 사람은 종이 그런가요? 주인이 그런가요? 주인이 그렇죠? 주인인가요? 예수님이 그 앞에 설 때에는 종처럼 백성처럼 그 앞에 왔지만은 예수님이 거룩한 권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질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세례요한이 나는 종입니다. 당신이 주인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리다.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원의 왕 만중의 주인심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은 줄 아세요? 거룩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할렐리야. 그렇게 해서 세워져야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니 내가 세상에서 회장으로 내가 너 이름을 지는데 나는 무시를 해?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세워져야 그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니 자기가 자기를 드러낸다고 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대학생님을 읽을 때마다 노란 사실을 많이 발견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 엘리 제세양이 얘기를 했어요. 엘리 제세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입니까?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종입니까? 성경 이전에는 다 지식 아시죠?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불량자로서 제사를 열심히 하고 감죄를 저지르고 나쁜 일을 했었고 제대로 지도하지 않고 파멸하지 않냐고 그냥 아들을 그대로 그대로 세웠어요. 그러는데도요. 어느 날 한나가 그 제세양 앞에 와서 기도를 했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그러니까 엘리 제세양 옆에 있다가 여보 쉬어 술 좀 끊으시어 술 취해서 와가지고 말려 부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말합니다. 내 주여 나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나는 내 온통함과 가품이 나게 있는 거죠. 내가 자식을 낳지 못했어. 그래서 내년 제도 드릴 때마다 그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루 기도를 많이 하다보니 내 입에서 나를 많이 하다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세양이 그에게 보았죠. 하나님 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하나 가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면 끝나고 하나님 방에 누우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엘리 제세양은 비록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가 하는 사역은 죽어라.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본 게 잘못된 길을 가도 제가 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의 강이시이 자기의 사망, 사원을 하나님 보였어요. 그러면서 사원을 죽일 수 있는 습관이 되었어요. 굴소에서 숨어있는데 그 교를 변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사원을 돌아와서 일대일의 관계에 다시 칼을 들어서 자기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요호하께서 일전에 말씀하시기를 사울을 주의 종의 손에 붙여주시기 하는 것이 지금 이날입니다. 황망하게 끝내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가늘별고 가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삼천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지금 죽여온거에요.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죽이지 않으려고 옷장압만 배고 마음이 찔러서 그의 부하들을 앞에 가서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손을 들어 요호하의 기름붕 받은 종을 치는 것은 요호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요호하의 기름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린 사람이랄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그를 보호해 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해서 왕이가 버려진다 할지라도 다시 왕이 차라라라라 왕이를 주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맡게 한 것은 비록 그 상황은 잘못됐어도 그 나라는 직책에 있어서는 인정되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병의 생활을 하는데요. 내 앞길에 막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혀낼 수 있습니다. 성경 세례가 도와주지 않고 성경을 넣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든지 않아서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앞에 겸손히 서있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순종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그 질서 앞에 순종한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음주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엠카운트 수량회를 가게 될 것입니다. 엠카운트 수양회는 이전에 우리가 가져올 수양회 하고 다른 수양회입니다. 내 죄를 백화수영성으로 마음의 상처를 지우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처음 변관진을 깨뜨리고 그리고 성령 세리를 받게 되며 하나님께서 날려만 삶의 무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수영회에 우리 모든 성도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이미 다른 곳에 서서 혹시 엔카우트 수영회를 받았다고 하시라도 성탄 명소께 몸담고 이만 여기에서 엔카우트 수영회를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질서 속에서 순수한 성령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날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라고 우리 교회에 명령하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엄청난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기까지는 2박 3일 하기 때문에 하루 휴가를 받아야 됩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휴가 받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하루의 시간을 내리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루 아닌 1년 10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직접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한눈을 여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성령 세리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않지 않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이 보호하지 이 잔치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지만 참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최애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성령 세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 세례 성령 세례 페륙이 같은 성령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질서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령들 그렇게 살펴보면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기록을 들어주시옵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록을 충만하고 부어주시옵시오.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인정을 해주시옵시오. 항상 여러분을 세워주시옵시옵시옵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다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응원하고 직분이 높은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겸손히 자신을 다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가 갖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세워주기까지 겸손히 거룩한 질서 안에 우리가 참여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달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령들이 되게하여 주시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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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 아멘 아멘 말씀하시면서 찬송가 187장 이렇게 이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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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